네 오늘은 바이트 초이카을 한번 굴려 보려고 야외를 갖고 나와 봤는데 어 계속 안되네요 이게 아 보시면은 이게 바퀴랑 여기 나사 부분인데 이게 거의 지금 수평... 수평에 가까운데 이거 거의? 저 지금 잘못한건가 내가? 아 일단 이것 때문에 좀 외부에서 굉장히 많이 걸리네요 이게 아 다시 한번 시도해 볼게요 내리막길입니다 지금 쭉 보시면은 내리막길인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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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외장은 멋있는데 이거 나중에 rc 탱크나 이런걸로 한번 좀 야 여기가 딱 이렇게 걸리게 돼 있네 이야 보인사 게 있어야ez 은 더 징퍼런 씨는 모르겠는데 요건 제가 다 탱크로 한번 다시 한번 게 도전해보겠습니다 아 지금 나왔데 이구 오희가 없네 이거 외장은 약간 뭐 사이버 폴 Нам 비슷하게 생겨orb Sign simplesmente 잘 하시게 해줄 수 있자 아 아 아쉽네 이거